자, 혜원 씨. 어, 알았다는 얘기예요? 네. 아, 알았던 얘기니까 왔어 왔어 왔어. 어휴, 저거. 서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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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꾸 입이 움직여요. 저 입을 마스크를 쓰고 가는 거 같은데. 어, 그건 괜찮아요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픽셀공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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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. 어떻게 안 했다. 자, 이제 한번 제가 든든합니다. 미래미래와 아이에네. 자, 갑니다. 정영식. 똑같다, 똑같다. 인사. 아이들이 참 좋아하네요. 오, 오. 오, 오. 그래요, 아주 믿음이 잘해요. 오, 오, 오. 아니면 잘 들리가. 오, 오. 아, 편 얘기하실 때 대단한데. 아, 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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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딱따고리. 네 내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마셔봐. 살면서 부딪히는 갈등과 고민상황 속에서 과연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. 부모님이 맞춰보는 코너입니다. 첫 번째 도전 가족은 이미 나와 계십니다. 설수윤 씨와 가혜 양입니다. 이제 설수윤 씨는 평상시에 가혜 양의 마음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저학년에는 됐는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모르겠더라고요. 그렇죠. 가혜 양은 엄마가 가혜 양 마음을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? 옛날에는 좀 많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. 아 옛날에는 좀 알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. 단순하거든요 생각이 서서히 커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부모님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. 자 음악 틀어주고요.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엄마 몰래 학습지에 정답을 벗겨 쓰고 있는 동생 가윤이를 발견한 가혜. 과연 어떻게 할까요? 1번 동생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. 2번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계속 심부름을 시킨다. 3번 많이 어렵지 하며 친절하게 문제를 같이 풀어준다. 4번 언니로서 따끔하게 혼내고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준다. 5번 언니로서 따끔하게 혼내고 엄마에게도 이른다. 아 이거 사실은요 우리도 기억이 나네요 그죠? 학교 다닐 때 학습지 같은 거 풀다가 싫으면 뒤에 뜯어가지고 앞에 갖다 놓고 그냥 탁 하고 알잖아요. 종일꾼은 형이 만약에 저렇게 했다 어떻게 할 겁니까? 1번. 아 그냥 내버려 둔다. 형이니까. 아니 저 지도 해야 되니까. 지도 해야 되니까. 그런 방법을 알았어. 형은 종효꾼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4번 할 것 같아요. 4번. 따끔하게 혼내고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준다. 아 그렇죠. 형 그럴 거야. 부모님 입장에서 놨다. 5번. 따끔하게 혼내고 얘가 이렇게 했다? 그래 내가 혼내줬어. 라고 이게. 믿음을 왜? 저 5번. 왜요? 왜냐면 제가 마음이한테 따끔하게 혼나고 엄마한테 말하면 마음이가 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